이번 디스크하고 보호막 펌프하고 아터미를 쪘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벌써 말이 끝났죠 제타클래스들 아체라클래스 저거 Depois bergman의 마지막은 여기에 올라갔어요 저렴cules 곧! 볼이 다 같았어요 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리바이브 피닉스 때 제트 아킬레스 리바이브 피닉스 피닉스 플로디 룸 기룸 스텝 Z사킬레스 퍼스트 피니쉬 버터 프리 페드 버터 프리 파이브 페드 바로 피니쉬 페드 엠퍼러 프로세어스대 제타클래스 첫번째 핵 고취 예! 3,2,1 고취 버텨 롯소 자요!